반갑습니다. 손해 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즈입니다. 종합과수를 드디어 끝내셨구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개 품목을 했는데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다듬어 놓고 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또 다른 품목 넘어가면 막 뒤죽박죽 될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할게요. 종합정리 시간입니다. 저희가 11개 품목이라고 했어요. 포복자, 그죠? 밤, 참매대, 오, 유, 호, 살.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포복자와 밤, 참매대, 오, 유, 호, 살. 이렇게요. 한 번 보겠습니다. 대상 제외와 부장 개시, 종료, 보험 시기를 한 번 볼게요. 쭉 이거 썩어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쓸 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 보는 거예요. 우선 포복자부터 볼게요. 종합위험이고 복숭아만 병충해 세균균용병을 추가로 보장 더해주네요. 계약체계를 24시 보장 개시 종료는 포도, 복숭아,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포도, 복숭아는 10월 10일까지이고, 자두는 9월 30일. 10월 10일 똑같은 거 오, 포복, 오미자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10월 10일, 그죠? 9월 30일은 자옥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그죠? 자, 뭐 똑같아요? 그죠? 자옥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자두하고 호두만 있어요. 과수에서는 그죠? 남의 옥수수, 밭작물에 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브로콜리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있어요. 밤은 10월 31일.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밤 생각하세요. 해서 반대유, 무대로 구구인하시우 했죠. 밤, 대추, 유자, 무화과, 그죠? 고구마, 고랭지, 감자, 인삼, 감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고고인하시우. 인삼까지는 인삼. 그죠? 참다래입니다. 밤, 호두, 참다래, 대추 왜 빨간색 돼 있어요? 얘네들은 보장기시가 다 달라요. 그죠? 보장기시가 달라서 6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밤, 호두는 바라기, 참다래, 꽃눈 분하기, 대추는 신초바라기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밤, 호두, 대추는 3개는 당해에 가입해서 당해에 수확합니다. 참다래는 전년도에 가입해요. 한번 참다래 볼게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는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언제?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했고 밤, 대추, 호두는 10월 31일, 9월 30일 했어요. 그죠? 유자. 유자가 특이한 건 보장 종료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확기 종료 시점에서 저 수확기부터 이후, 수확 종료할 때까지인데 유자는 수확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보장이 종료가 되고 수확 후는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수확 개시 후 수확량이 유자는 없어요. 수확 개시 전 사고만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유자는 오히려 계산하기가 더 쉽다는 거. 그래서 이 과목에서 유자 문제가 나오면 아, 점수 주려고 문제를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실은 수확기 종료 시점이 7월 31일 4.19는 올해 들어왔는데 매실 짝지라고 했죠? 매실보다 조금 일찍 수확해요. 7월 20일 자, 그 다음에는 실은 이거는 과실사종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합과수 11증 배우고 나면 과실사종에서 오복, 감무에서 오디, 복분자, 감귤, 무화과를 배울 거예요. 같이 정리합니다. 자, 먼저 감귤은 손해보는 게 맞네요. 보장을 해주는 게 과실 손해도 해주고요. 겨울 작물이다 보니까 동상의 과실 손해. 결국은 겨울동상이에요. 또 그리고 과실 손해 추가가 있어요. 과실 손해 추가는 다른 말로 우리가 포도, 복숭아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귤은 과실 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한번 볼게요. 대상제해. 종합위험, 동상의 종합위험. 바라기가 또 있네요. 감귤도 바라기였네요. 감귤은 과실 손해 추가도 똑같이 바라기고요. 나무도, 그죠? 나무도 그래요. 동상에는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부터 동상에는 겨울 때부터 보장을 해주니까 아, 12월부터 되는구나. 우리가 보통 12, 1, 2 겨울로 봅니다. 엇방에서 그죠? 12월 1일에서 1, 2월까지니까 2월 말 돼 있는 거는 2월 28일까지도 있고 우리가 2월 29일까지 있는 것도 있어서 이듬해, 2월 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이듬해라고 정확히 엇방에 표시되어 있는 게 제가 양차복, 시무인감이라 했잖아요. 양배추, 차나무, 복분자, 시금치, 무화과, 인, 인산, 감귤. 감귤 중에 무슨 뭐? 동상의. 알겠나요? 오디는 결실 완료 시점이에요. 옛날에는 오결복수, 오결복수 이렇게 외웠었는데 오디는 결실 완료 시점. 나중에 복분자는 조사식이 나오면서 수정 완료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결복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과목에서. 예전에는 또 수정 완료 시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 5월 30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오결복수. 이 과목에 오결복수가 딱 맞거든요. 안결을 하면. 지금은 오디는 결실 완료 시점이라는 거.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수학 결실을 딱 완료 시점이지. 결실하고 수학기 이어가서 조사 안 해요. 오디도. 복분자는 특이합니다.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특이한데요. 수학 전과 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해주고 수학기가 들어가면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해주더라. 우리가 수학기 전에 종합, 수학기 이후의 특정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그죠? 적과 전 종합위험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수학 전에는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해주고 수학기에는 뭐만 해주냐면 여기는 이거는 태풍, 태풍 우박만 해줘요. 태풍, 간풍, 우박만. 그죠? 태풍, 태풍하고 간풍은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죠? 태풍하고 우박만 해준대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럼 기억해둬야 되겠구나. 맞은에 복분자와 무화과가 나와서 수학기 시 후에 보장하는 제를 쓰시오. 라고 한다면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계약 체결일 24시 갖고 이듬해 5월 31일이고 수학기 시는 그러면 5월 31일 지나서 이듬해 6월 1일부터 6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이때는 수학기 종료 시점도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무화과도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듬해 7월 31일이 그죠? 수학기 시 전이니까 수학기 시 후는 이듬해 8월 1일부터 됐나요? 이듬해 소학기 종료 시점에서 이듬해 10월 31일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보장 종료인 건 반대유 무대로 고고인하시오. 무화과 배웠잖아요. 그죠? 나중에 과실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저 부분은요. 봄 시기 나무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가수들은 모두 판매계시년도 2월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인데 다른 게 참달의 감귤이더라. 참달에는 판매계시년도 7월 1일이고요. 이듬해 6월 30일이더라. 감귤은 바라기네요. 바라기고 보장 종료는 이듬해 2월 말이더라. 이듬해 표시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엇방에 정확하게 이듬해가 붙어있는 거. 양차복, 시부인과, 적과전, 과실나무, 참달의 나무보장들이 그렇다고요. 9월 30일 보장 종료인 거. 자옥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하더라. 10월 10일은 오포복이더라. 10월 30일은 밤대유 무대로 크고 인하시오라더라. 나무보장, 손해보장 없는 거. 밤대호, 오, 오, 복이더라. 방제시설 없는 거. 호두 살고 오래 들어온 거에다가 밤하고 오미자는 안되더라. 제가 이거 진짜 수십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다 외우셨죠? 그죠? 외우셨어야 해요. 지금쯤이면. 어떻게 물어도 보장 종료가 탕탕 튀어나오셔야 해요. 볼게요. 평년수학량. 공식 같잖아요. 우리 종합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 분의 c더라. a 값이 무엇인지, b 값이 무엇인지, y 값이 무엇인지, c 값이 무엇인지. 이거 전부 괄호 넣기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 뒤에 부분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눈 감고도 이 식을 쓰실 거예요. 하지만 각각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적으라고 한다면 막상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요.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을 때 표준 수학량의 100%를 평년 수학량으로 하더라. 근데 그 중에 표준 수학량의 70%만 하는 거 있다고 했어요.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요. 팥, 살구, 사과대추, 유자는 표준 수학량의 70%를 평년 수학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평년 수학량은 한도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표준 수학량의 130%가 한도입니다. 초과할 수 없어요. 과거 수학량 자료입니다. 사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는데요. 없어요. 포도하고 복숭아는 조사,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정을 가져오고요. 나머지 논, 밭, 종합가수 다 똑같아요. 평년과 표준의 110%의 큰 값을 가지고 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조사와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 수학량 A값, 최저값 하나 제외 사라졌다고 했어요. 없어요. 요거는 요걸 똑같은 내용을 위로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구분해서. 그죠? 요거 팥, 살구, 사과요. 방금 했어요. 그죠? 보험금 산식 한 번 더 볼게요. 자, 종합가수의 보험금 산식의 기본상식은 가, 피, 자입니다. 그죠? 보험가의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비율. 이때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에요. 수학량이 이게 만약에 가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결국은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에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 보장하지 않는 걸로 감수된 거니까, 너가 감수된 걸로 안 볼게. 수학량으로 볼게. 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량이 들어왔을 때는 플러스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이, 그거,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이해는. 자, 미보상 감수량은, 자, 감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고, 그죠? 미보상 비율을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더라. 이때 미보상 비율은 맥스 값을 가져오더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입니다. 유일하게 종합가수에서는 포도만 수익 감소 보장을 들 수 있고요. 가, 피, 자 공식은 같은데 피해율 공식이 다르더라. 그죠? 피해율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죠?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인데, 이때 기준 수입은 뭐더라? 평년 수학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더라. 실제 수입이란 건 뭐더라? 조사 수학량하고 미보상 감수량 자체가 수학량이 되는 거죠. 그죠? 미보상이 수학량으로 왔어요. 조사 수학량 다하기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비교해서 자금값을 가지고 오더라. 왜? 수입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장해 주니까 그래요. 미보상 감수량은 여전히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곱하기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더라. 근데 수입 감소 보장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상을 해주고 수학이 감소했을 때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사고 시에도 미보상 감수라는 게 있더라. 왜? 가격만 하락했을 때. 그죠? 그때는 가격만 하락했을 때도 보장이니까 제외하고 상관없죠. 제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사고.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줄어든 거 그거는 그죠? 그 100% 그냥 미보상 감수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있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빼고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지만 무사고일 때는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뺀 값 그게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 되더라.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복숭아 보험금이 좀 달랐어요. 수학 감소 보험금은 갚이자. 갚고 지급 조건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였어요. 피해율 공식은 평, 수, 미에다가 뭐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병충해? 세균, 구멍, 병.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라. 그래서 평, 수, 미, 병, 평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학이 감소했을 때 더 추가로 보장해주는 게 있었어요. 포도, 복숭아, 감귤이었어요. 근데 포도, 복숭아는 용어가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이라고 하고 보험금 산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예요. 이때 피해율은 병충해 감수량은 빼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 공식에 수학 감수는 평, 수, 미, 병, 평이지만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의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더라. 하지만 피해율 공식에서 병충해는 빠지지만 이때의 지급 조건은 우리 현재 업방에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지만 약관을 자세히 보면 약관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피해율은 수학 감소 보험금을 계산한 보통 약관의 피해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수학 감소 보험금이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수학 감소 보험금을 못 받았다.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못 넘은 거죠.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직업 조건은 앞에 보통 약관의 그죠? 보통 약관의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수학 감소 보험금의 피해율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피해율 그 여기에서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의 피해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거 구분하시라는 거 수학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무조건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수학 감소 보험금이 지급 안 됐어요? 그러면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도 지급 안 됩니다. 되겠나요? 자 추가 보장 특약은 병충해 감수랑 안 되더라. 왜? 이때 보험금 산식을 계산할 때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더라. 구분하셔야 해요. 자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의 지급 사유 지급 사유와 실제로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의 피해율 산식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약관 약관 정확하게 그 내용 올해 지금 현재 21년도 11월달의 약관이네요. 최신 약관입니다. 추가 보장 특별 약관에서 지급 보험금의 계산 나와 있어요. 1조 소학 감소 보험금의 계산에서 계산한 피해율 결국 이게 뭐 보통 약관 피해율이라는 거예요. 보통 약관 피해율은 소학 감소 보험금의 피해율이라는 겁니다. 그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이때 무조건 주더라 이때 계산한 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감귤도 마찬가지예요. 감귤도 나중에 산식은 같아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같아요. 하지만 감귤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역시도 보통 약관의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 초과해야만 소학 감소 여기는 소학 감소라고 하지 않죠. 감귤은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해요. 과실 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 역시도 보통 약관의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추가하는 경우에서 보통 약관 거를 따라갑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나무수령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오셨죠. 3 5포복참 4 대감유무 5 반매살 6 자 7차 8 호라고 했어요. 4년에서 9년 이내 무화과 나무입니다. 9년 이내 과실은 4년 이상 이만 하면 됩니다. 복분자 2년 이상에서 11년 미만 이라서 11년 미만 10년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2년 건 인산에서 6년 건 미만 인삼입니다. 그죠. 인삼 나무보험 가입 안 되는 거 반대 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비가림시설 앞시간에도 했죠. 그죠. 포도 대추 참다래가 가입되더라. 신초바라기 그 다음에 꽃놈부라기 기억하셔야 하고 보장종기 10월 10일 10월 31일 이듬해 11월 30일 그죠. 나무 참다래만 달라요. 판매 계신 연도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 이 다릅니다. 포도 대추는 보험가입 금액이 단위면접단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으로 하고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라갑니다. 보험가입 금액 역시 포도와 대추는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까지 최저는 뭐 80 최고는 130 최소 가입면적이 있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원해와 버섯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험금은 실손보험이에요. 실제 손해난거 그대로 주는데 자기 부담금은 빼더라. 그죠. 손자와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해서 작은값 주더라.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보험가입금액만큼 더 많이 줄 수는 없어요. 보험금은 그죠. 자 손해액은 자 어떻게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인데 최저가 30만원 최대가 100만원 피복제 단독만 사고 나서요. 최저가 10만원 최고가 30만원이고요. 화재사고는 자기 부담금 지급하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가림시설 포도 대출은 10%씩 방제할인되고요. 방제시설 할인되고 참달에는 30%가 되더라. 10% 할인되는 거 하나 더 있더라. 자 누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 같이 할게요. 표준수확량 제가 구분해서 안길하라고 했어요. 면적파 구분하시고요. 그죠. 재혼 재갑파 구분하시고 주수파 구분하라고 했어요. 면적파 포 유 참 무 과 특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 유자 무화과라고 했어요. 유자 무화과는 수령별 표준수확량 수령별 표준수확량에 주수 곱하기 한주당 재식면적 포도는 면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면적 계산하는 거에 들어가면 주수 재식면적 그 재식면적은 주강거리 곱하기 열강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면적으로 하는 거 포유참 무 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재혼 재갑파 자 자두는 재혼 재가 다 있네요. 그죠. 재가 밤 재가 밤 중요했어요. 밤 재식일도 구하는 공식도 중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추는 재가인데 어디서 하더라 과손에서 하더라 살구도 재가네요. 그죠. 매실은 재혼 재가 다 있는데 지역도 있고 면적 지수도 있으니까 이 지수들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역지수 면적지수가 있네요. 지수 지수 많이 나와요. 그죠. 주수파 복숭아 가입주수 그대로 있고요. 호두는 현재 산출식은 안 나와 있어요. 저 현재 엇방에는 다음에 기본수 넣으면 다시 봐야 해요. 오미자는 유인틀 가지고 한다고 했죠. 유인틀 2미터 다음 표준 수확량 유인틀 길이 오미자는 길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길이 이건 한 주 면적 아니요. 길이에요. 여기까지네요. 포도 재식릴도 따로 포도 아니죠. 밤 재식릴도 따로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재식릴도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해요. 6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표준 수확량 특히 나올 수 있는 거 밤 위에도 그죠. 엇방에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거 포도 포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 밤 재식릴도는 엇방에 정확하게 이렇다 이렇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엇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둘 다 출제가 됐었어요. 이전 대략 정리가 좀 되시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합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암기하셔야 해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만 들어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해요. 하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죠. 나만의 암기팁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알려주는 암기팁을 사용하시고요. 나는 더 괜찮은 암기팁이 있어. 하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본인은 그 암기팁을 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꼭 제가 하는 암기팁 이대로 하세요. 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더 좋고 쌈박한 암기팁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절대로 안 까먹어. 하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되겠죠. 하지만 그런 암기팁이 없으면 제가 알려주는 걸 하려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종합 교수 11종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뭐 하겠냐면 과실 사종 오복 감 무 이어서 강의 할 거고요. 그죠. 이제 1과목 지금 과수 11종 했기 때문에 2과목 지금 과수 지금 포복자만 하고 저희가 지금 포복자 하고 포도 수익 감소 까지 멈춰 있다. 그죠. 이어서 강의 쭉 이어서 할 거니까 1과목 과 2과목 을 적절하게 1과목 포도 하셨으면 2과목 포도 1과목 복숭 하셨으면 2과목 복숭아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셔야 해요. 1과목 과 2과목 품목 별개의 품목 이 아니에요. 같이 꼭 연계하셔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1과목 전체 전부 다 보고 2과목 공부한다. 아니에요.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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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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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우리 유튜브 VIP 회원님들 중에서 카페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 카페로 카페 초대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이 한 30분이 넘어요. 그분들은 교재를 지금 도대체 어디서 다운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유튜브 회원 이름 확인해가지고 제가 카페 초대장 보내드리니까 꼭 문자 주셔가지고 카페 오셔가지고 교재 다운받아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